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캡컷 앱에서 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하치 하단에 편집이 선택되어 있으면 여하치 프로젝트가 뜹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현재 제가 미리 사진을 이렇게 쭉 가져와서 가져와서 여러 사진을 쭉 가져와서 이거 플레이를 해 보면요 잠시 플레이 해보면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장면을 넣었는데 이 위에 다른 영상을 넣어서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합성하려면은 기본 바탕에 이렇게 사진을 영상을 가져오고 첫번째 레이어에 가져오고요 이게 첫번째 레이어죠 가져오고 이 위에 다른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색스폰 분은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위에 영상을 가져오려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오브레이 라고 있어요 오브레이 이 오브레이 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하면은 PIP 추가로 되어 있죠 PIP 의 P는요 PICTURE 입니다 PICT URE, Picture-in-Picture, 영상속에 영상을 넣는다이랬어 PICTURE는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상속에 영상을 넣는다, 그래서 PIP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PIP 추가 이것을 터치합니다. PIP를 터치해서 파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저는 동영상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으려면 요 앨범 있죠 앨범 이것을 화살표로 터치합니다. 거기 앨범을 터치하면은 자기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의 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색스폰이라고 하는 폴드를 만들어서 넣어둔 여러 색스폰 연주자의 영상을 모아둔 폴드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영상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옵니다. 다시 취소하려면은 마이너스 있죠. 빼기 이것을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수거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딱 터치하면은요. 이와 같이 하단에 타임라인에 두번째 이와 같이 영상이 와집니다.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영상이 영상 위에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것을 제가 크로마트로 해놨죠. 여기에 그린 스크린으로 해놨어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 초록색을 세고 합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색스폰 연주자의 동영상에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의 메뉴를 쭉 보세요. 메뉴를 보면은 왼쪽으로 밉니다. 쭉 밀면은 여기에 배경제거라는 것이 있어요. 배경제거를 터치합니다. 배경제거를 터치하면은 크로마키가 여기 있고 사용자 지정 삭제가 있고 자동 삭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크로마키는 크로마키 적용하는 거죠. 사용자 지정 삭제는 사용자가 자신이 내가 자기가 삭제할 것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자동 삭제는 자동으로 삭제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크로마키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컬러피커입니다. 컬러피커 그래서 이것을 살짝 눌러서요. 이렇게 그린 스크린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채도라고 있죠. 채도 이것을 터치합니다. 채도를 터치하면은 해서 여기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배경색이 없어지지 않았죠. 채도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배경색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이 정도 움직였죠. 보세요. 지금 단위가 단위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잠시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제가 움직였어요. 자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모니터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섹스폰 연주자의 몸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슬라이드를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0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다시 한 배경에 이걸 한 2 정도 갖다 놓으니까 2 내지 3 3에 갖다 놔도 약간 다리 부분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갖다 놓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 잠시 설명드리면 그림자를 터치해가지고 이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에듀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화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림자를 없애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은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이 V자죠. 그래서 V자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배경색이 없어졌죠. 여기에서 손가락 두 개를 엄지와 금지를 화면에 놓고서 살짝 이렇게 크게 혹은 적게 위치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크게 적게 이렇게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크롬 마키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겠어요. 여기서 크롬 마키로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들어가서 터치해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재설정이라고 했죠. 재설정을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보세요. 화면에 그린 스크린이 그대로 생겼죠. 위에서 저장하고 다시 나오면 크롬 마키 이걸 사용하는 것보다 자동 삭제로 쓰는 것이 더 훨씬 편해요. 자동 삭제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요. 바로 보세요. 바로 여기에 화면에 크롬 마키가 되어서 배경색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핵이란 게 있어요. 특이한 건데 핵이 있는데 이 핵을 터치해 보겠어요. 핵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핵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핵이 옵션이 있는데 쭉 뿜이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젤앞에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일 앞에를 선택하니까 이 섹스폰 연주자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선이 생겼죠. 이것이 핵입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크기 있죠. 거리의 질감이 있는데 크기도 잡아땡기면 화면에 보세요. 제 위에 모니터에 크기가 커지죠. 거리도 거리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요. 안 한다는 표시는 이겁니다. 나 안 하겠다. 핵을 그럼 이거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합성이 됩니다.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프레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스톱했습니다. 이렇게 두 영상을 합성을 하고 크로마키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현재 기본 편집 상태죠. 이때 이렇게 편집했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음이 안 들어서 이 색소 연주자를 바깥치기 하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찾을 수가 없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오브레이로 가져왔을 때 기본 편집 화면으로 가면 이 하단에 이 색소 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진이나 여기 나타나죠.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면 보이잖아요. 삭제하려니까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오브레이를 다시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다시 터치해요. 툭 터치하면 터치해야 여기에 이것이 나타나요. 그럼 삭제하려면 이걸 툭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여기 하단에 삭제가 나와요. 이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다시 이걸 취소하려면요. 이 화살표죠. 이 화살표를 툭 터치하면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상 영상을 두가지 영상을 PIP로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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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